가즈가 많이 흘렸네 그니까 봐봐 우와 얘 봐 얘 오 장난 아닌데 가지 아니 고추국 가지고 다들 잎이 축 가라앉았어 아 너무 더운데 아 나 지금 너무 지친다 빨리하고 들어가야 되겠어 아 어 미안 날씨 미친거 아니야? 나 지금 너무 지켰어 나 오늘 재배한거 고추랑 가지 그걸로 뭐 만들게? 아 이거 캐오는거야 나중에 요리하려고 난 못해 못해 너무 덥잖아 요새 폭염이잖아 폭염 오늘은 좀 시원하게 하루를 보내볼까? 폭염을 이겨내는 우리 두부부의 하루 오빠 아까 일꾼한테 샀지? 아니야 실수였어 근데 아까 내가 왜 화가나는줄 알아? 왜? 물이 뜨거웠어 차가우면은 너무 뜨겁더라구 어 오빠가 사실 그래서 오늘 게임을 하나 준비했어 네 요즘 올림픽도 있잖아 사격종목이야 뭐 저 많이 맞추면 돼 알았어 점수? 몇 판? 3단씩 쏴서 합계로 가자 그래 연습만 좀 해보자 연습 자 연습은 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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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나 진짜 모르는거 같아 오빠 그럼 안 써주면 되겠지 좀 떨려 오 저러면 봐봐 이런 몇 점이 있냐면 요 라인은 안쪽으로 들어왔잖아 응 여기에 해당되는거야 응 1점이야 1점 1점? 응 1점은 너무 가혹한데 조금 잘리니까 오 쉽지가 않은데 그 지면은 뭐가 있어 있다 했지? 별치기 지면? 네 별치기 있지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게임하는거지 아니 아니 게임하는거잖아 야 여지기야 코키로 하자 어 으하 치ㅎㅎ 아 Teaching 들어가야 하니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너무 높은데 점수 적응? 잠깐만 몇 점이야? 오빠는 6점 하고 4점 합쳐서 10점 너무 높은데? 너무 높잖아 아 뭐야 아빠 되게 못하지 않았어? 다시 2점. 근데 어딜가 없어 저기 1점. 천이 나와야 돼. 아 10점이 맞아. 오빠가 가미한테 특별히 한 마리 더 기회 줄게 신중하게 쏴 이 한 마리에 한 마리에 불쯤이 다져있어 아 뭐야 팔참 사야 돼 나 잘 감이 안 와 아직 어딨어? 당첨 아 뭐야 또 오늘의 벌칙은 장난 아니에요 진짜 발 떼면 30초 출발 시작 엄청 차가워 뭐야 안 됐어 안 됐어 몇 분 됐어 안 30초 출발하나 15초 지났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진짜 분산 걸릴 거 같아 왜 이렇게 차가워 얼음이 원래 차가워 얼음은 원래 차가운 거야 으아 죽겠다 자 어 시간 많이 갔어 몇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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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을 좀 잊을만해 어 차라리 약간 뭘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오오오오오오 자 1분 경과 폭염이 잊혀지십니까? 어? 지금 땐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왔다 갔다 가요 왔다 갔다 그랬잖아 진짜 아니야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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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 팔을 털갈 輕금 굉장히 넘어다가 3분 10초 빈다 어 이게 괜찮더라구요? 허리 빨개! 어때? 폭염은 좀 잊혀져? 어! 이제 안 더워!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아니 어떻게 그걸 사푸른거였어? 아! 따가워! 저거 하고나서 발은 시원한데 이쪽은 더워 근데 그거 알아? 우리 재작년에 빙수 만들기로 하고 사놓은 빙수 기계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아직 있어 그래? 그걸로 빙수를 한번 만들어 먹어볼까? 그래 그래 뭐라도 해보자 어! 아! 요거! 이게 재작년에 산거야 2년 전에 샀던거지 요거 근데 처음 뜯네? 오늘 안에 먹을 수 있는거야? 아마도? 이렇게? 응 이렇게 된거야? 이렇게 그냥?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헉 오.. 좋은데? 잠깐만! 왜? 저 안쪽으로도... 오! 이거 잠깐 꺼내자!! 시원하네요 ㅎㅎ 시원해? 오 뭐야? 나 지금 지쳤어 ㅋㅋ 포겸지수가 오히려 올랐는데 이거 만들다가? 짜리! 블루베리! 순풍 순풍! 근데 맛이... 은근 그럴듯한데? 그래? 어, 숟가락 들고 가자! 우리가 열심히 만든 민수! 어때? 그냥 팔 들어갔어! 음! 괜찮은데? 그냥 우유만으로 했는데도 맛있네! 딸기고유잖아! 응! 아, 시원하다! 저 빙수기계 아니어도 요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구요! 우유 같은 거 얼려갖고 헬맹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한 번에 이렇게 먹어! 장난! 무더위 가서! 어때? 으음! 음! 어때? 그럴 줄 알았어! 으흐흐흐흐흐흐흨! 아으으악!! 아으아앗!! Whoah! 올여름 진짜 덥어요! 여러분들 진짜 덥지않아요? 움직이지 못하겠어요! 아니 밖을 안나갔는데 넌 유리타! 물을 자주 챙겨 드세요. 저희는 이렇게 수시로 그래서 보리차 마시는데 반구름은 진짜 큰일 나겠어. 어우 너무 좋다. 나 지금 너무 행복해. 그래? 폭염을 이겨내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빙수? 어. 근데 저희도 얼음도 갈리네. 다 되죠. 근데 사 드세요. 짠! 이거 여러분들 똥 아니에요.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이렇게. 근데 진짜 같이 생겼죠? 이렇게. 남편 몰래 놀래켜줄 거야. 아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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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여기 있었어. 뭐 하는 거야, 거기서? 아, 지금 더울 때, 폭염일 때는 이렇게 쉭, 가만히 누워있는 게 꼬리지. 그래서 에어컨도 이렇게 틀어놓고? 아, 여기 누워. 뭐라고? 누우라고 옆으로. 아, 역시. 폭염이 이게 최고야. 시원해. 살 것 같아. 왜 그래? 시원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진짜 똥인 줄 알았잖아. 아, 진짜 똥인 줄 알았잖아. 아, 진짜 똥인 줄 알았잖아. 오빠 들어오기 전에 카메라로 한 번 먼저 보여주기 여기 올린 거야. 봐봐. 아, 진짜 똥 같지 않아?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어? 쿠키인가? 아, 너무 재밌어. 쿠키 같기.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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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사봤거든요. 아, 근데 이거 제대로 못 보여드렸네. 카메라, 왠지. 오빠 눈치 채면 안 되니까. 카메라 설치 못했지. 오빠 이렇게 한 바퀴 불렀는데 뭐가 뚝 떨어지더라고. 어땠어. 순간. 움찔했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갑자기 똥이 있을 리가 없잖아. 똥이 갑자기 여기 왜 있어, 방금. 아, 나는 바본가 봐. 어떻게 잘 못하네, 멀카를. 아. 계속 누워있는 거야? 응. 한숨 다 자. 조금만 쉬게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어. 아침부터. 아, 나 죽겠다. 아, 나 너무 웃겨. 잘 잤어? 잘 잤어? 어. 무더위가 좀 풀려? 응? 무더위가 좀 갔어? 어. 아, 근데 또 덥네. 뭘 했다고 이렇게 더워? 아까 그 택배 들고 올라오는데 차가운 거 같은데. 체력이 다 떨어졌어. 너무 많아. 체력 보충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말복이야, 이제 곧 알지. 장어 어때? 장어 좋지. 장어 먹으러 가자. 지금? 지금? 어. 엄마야. 와, 진짜 지치지 않아, 더워서. 근데 이 안에는 시원하다. 여러분들 진짜, 와, 장난 아니네요. 언제 끝나려나, 폭염이? 원래 장어 먹을 땐 복분자 한 잔 마셔도 돼요. 복분자가 무슨 뜻인지 알아? 뭔데? 요강을 뒤집어 엎는다는 뜻이야. 진짜? 이거 먹고 나면 어. 힘이 세져가지고. 오. 마셔야겠구만. 오, 좋다. fout. 반찬으로 centrally 토마토 아스타비가 우주의,, 육수. Muhuhi 예. 이거 조금 바로 드셔도 돼요. 나중에 드시고 나머지 들릴 거 좀 더 이끌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데리야끼 소스에 찍어서 생강에 싸고 주세요. 장어를 짠 오빠 응 어때? 내가 주니까 더 맛있지? 응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지? 응 오빠 응 오빠 꼬리 다 먹어. 왜? 꼬리 다 먹어. 왜? 그냥. 꼬리 속 없대. 내가 몸통 다 먹을게. 에잉? 몽고신대는 느낌이다. 힘이 나네. 오빠 여거로. 응. 너무 잘 먹었다. 너무 잘 먹었다.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통 비었어. 일단 집으로 가자고. 어두워졌다. 응. 더위를 이겨내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 무서운 이야기지. 그렇지. 오늘은. 응. 내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도 해줄게. 실제로? 응. 이것도. 더위와 관련된 이야기야. 그때도. 이맘때였어. 굉장히 더웠어. 응. 나는 15살이었고. 교복을 입고 있었어. 응. 똑똑히 기억해. 응. 그때가 너무 더운 날이었던 거야. 그래서 학교를 끝나고. 바로 집으로 왔어. 근데 그때가 내가 13층에 살았거든. 응. 아파트. 응. 엘리베이터도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그날. 딱 너무 더워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17일에 사는. 아주머니. 좀 친하게 지내던 아주머니가 계셨고. 익숙하지 않은. 한 5층? 5층? 그때 내 기억이 5층이었던 것 같아. 5층에 사셨던 분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 응. 엘리베이터가 왔고. 나는 이제 타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머니가 이제 안부를 물어보는 거야. 응. 워낙 잘 지냈기 때문에. 응. 학교는 뭐 잘 다니니? 여기서 뭐 하다보니까. 이렇게 한 분이 내렸어. 응. 5층이 벌써 와서 내렸고. 이제. 아주머니가 둘이 남았잖아. 10층이 되기까지. 얘기를 나누고. 딱. 띵동. 10층입니다. 아주머니가 어 들어가라. 응. 이제 들어갔어. 들어가셨어. 문이 탁 닫히고. 나는 13층. 3층만 더 가면 되잖아. 응. 올라가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응. 그냥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뭔가. 내가 너무 더워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 빨리 들어가서. 샤워를 먼저 해야 되겠다. 응. 이 생각밖에 없었거든. 띵동. 13층입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지. 근데. 이상했어. 그때부터. 내리려는데. 너무 이상한 거야. 문이 열렸는데. 정말 직감적으로. 이게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은 거야. 응. 정말. 그래서 이상하잖아. 근데 맞으니까. 열렸어 이렇게. 내려서. 내가 131호 사왔거든. 탁 돌려서. 우리 집을 이제. 열리고 왔는데. 번호키를 이렇게. 아닌 거야.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흘렸네. 왜. 이상해서. 이렇게 번호키를 일단. 눌렀는데. 띵띵. 이렇게. 뜬거지.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어. 어. 어째 이러고. 뭐지 이러고. 탁 주의로. 들어갔거든. 뭐. 뭐가 적혀 있을 것 같아. 뭐가 적혀있을 것 같아. 뭐가 적혀있을 것 같아. 뭐가 적혀있는데. 호수를 먼저 확인했을 것 같아. 어. 유료를 올려둔. 이렇게 확인하는데. 아까 10층에서 아주머니가 내렸다 했잖아. 10층에 내가 있는거야. 그 아주머니가 나랑 같이 1001호에 사셨어. 같은 라인이었어. 그거를 실제로 깼거든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걸 올리는데 1001호인 거야. 근데 거기서 더 이상하지 않아? 번호를 눌러서 틀렸잖아. 아주머니가 뭐 나와도 뭐가 확인이 있어야 된다고. 아무 믿음도 없었다고. 내가 내리는 걸 분명히 봤잖아. 그게 없어서 순간 너무 놀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진짜 미치는 것이 주위를. 내가 그런 것처럼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엘리베이터 못 타고 막 소리를 질렀어 진짜. 막 이러고 심대심대 계단으로 올라갔어 진짜. 그리고 계속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우리 집이 보여. 1301호. 거기에 막 막 허겁지가 들어가서 눈 닿고.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었지. 아무리 생각해도 자는 거야. 그리고. 난 이게 더 무서워. 오빠는 이 얘기가 더 무서웠어. 나 이거 진짜 무서워. 진짜. 우와. 진짜 놀랬다. 그래서. 응. 하지마. 하지마 진짜. 알았어. 아 심장이 떨어질 뻔했는데 진짜. 응. 그 일이 이제 있고 나서. 응.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 응. 더위를 먹었구나. 응.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더위에 흘렸네. 응. 그 뒤로 엘리베이터를 못 타겠더라고. 한참은 못 탔었어. 그야만. 누가 같이 타면은. 타야할 수 있었지. 못 타더라고. 혼자서는. 근데. 나중에. 응. 나중에. 응. 한참 내가 십천 아줌마를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거지. 응. 근데. 아줌마가.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응. 나도 물어보진 않았지. 응. 근데. 봤으면 보통 이상한 사람이 문을 열려고 했다라는 걸 주시면은. 확인이라도 하셨을 텐데. 응. 그냥. 똑같이. 은근 소름 끼친다. 아니 근데 진짜 무서웠다니까. 뭐에 홀렸다니까 내가. 근데. 내가 그 아파트에 살았을 때. 가위에 진짜 엄청 많이 눌렸었어. 가위 눌렸고. 우리 엄마도 이상한 경험을 많이 했었고. 심지어 나는 이상한 사람까지도 만났었어. 그 아파트에 사는 동안. 더위가 이제 다 날아가는 것 같아. 소름 끼쳐. 진짜 소름 끼친다 이거. 응. 아. 이렇게 소름 끼치고 더위가 날아갔을 때. 하지마. 하지마. 뭐를. 뭐를. 뭘. 하지 말라는 거야. 하하하하하하. 여러분들. 혹시 뭐 이야기가 안 무서웠을 수도 있지만.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한번 해드릴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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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놀랬네 이거는. 나 손을 지금 엄청 튀쳤어 여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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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